바텀도 애쉬 레나타가 갱킹만 안 당하면 또 라인전 사미라 상대로 강하게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바텀이 한 번이라도 좀 넘어진다면 왜냐하면 둘 다 뚜벅이니까 그런 구도가 안 나오게 V3 아카데미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부가 붙기는 했습니다만 잘하면 뭐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조합 밸류만 봤을 때 꽤 좋은 조합이에요 사미라 노틸이 나올 이유가 있나요? 네 여기서 근데 그리고 다이브 하기에도 워어? 포킹? 저걸 위해서? 포킹을 하기 위해 왔다! 아니 다이브한 건데 근데 이 레벨 찍었거든요? 자 들어가는데 정화까지 써 두면서 뒤쪽 전면 빠 어어! 망했어요 물론 라인은 많이 녹이기는 했지만 니달리 감소 지금 3명이 3대1 교환인데요? 또 리달이가 근처에 있어서 또 커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아 이거 전멸 예측 할만했던거 같은데 아쉽네요 아 바텀 큰일 났어요 아 아 아 아 아 더블 켈 빨리 끝내기 챌린지 시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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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보는 입장에서 고통스러워요 예 이거 글쎄 이거 아직도 애쉬 2렙이거든요 아까 바터 뱀픽 끝나고 나서 바로 말씀드렸던게 애쉬 레나타가 넘어지면 안될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넘어진게 아니라 넘어진 수준이 아니에요 몇바퀴 굴렀.. 굴렀.. 네 어어 아니 뭐.. 아니 어디까지 오는.. 아니.. 어.. 아니.. 아니 게임이 벌써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어어 아니 이거 맞아요 아 이러면 안돼 앤압콘 이게 나름 탑에서는 옳은이 레넥톤 상대로 라인존도 잘했.. 어어 과감하게 앞점프 진짜 로켓점프 두구매 점프 살았어요 어.. 아니 앤압콘이 어제 경기에서도 제잇으로 스펠이나 뭐 스킬 활용이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과감합니다 용을 먼저.. 용을 먼저.. 바로 이래요 용을 먼저 쳐요 용을 먼저 쳤어요 자 용을 먼저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 예.. 죽었어요 죽었고요 또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미야호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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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기적이네요 아니 이거는.. 드래곤을 먼저 치는.. 라인을 먼저 밀었으니까 드래곤을 왜 먼저 쳐요 아니 라인을 밀면 쳐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뇨아뇨 안 돼요 안 돼요 금지 금지 창 날라가요? 어 창 워 휴침 하하 아이 진짜 으아아아 아니 정확한 집중력 전령도 나오면서 첫번째 드래곤이 나왔을때도 이게 무슨일이야 이렇게 놀랬을거거든요 전령도 놀랬을거예요 그렇죠 암점프 일단 페기는 좋아요 자 이거 페기 좋아요 궁있어요 오어우 일단 정말 뽑았어요 근데 여기는 죽을거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또 누군가 죽게 생겼어요 예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죽을거 같아요 노아스워라이! 다크플라이크 사미라이! 샘볼 미아오징의 압도적인 경기력 그리고 샘볼 쉬어타임! 스타파이어 크랙과 같이 아까부터 맹활약하고 있죠 미드는 무려 지금 사미라가 파리있다 다시 한 번! 핵창! 이번엔 피할 수 있네! 어우 정확하게 피했습니다 다행이네 이달리가 미드에 무슨 맛집 들리듯이 들러요 무~~ 꽝 탑에서는 나름 핑크가 오른잡고 라인전 이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아래쪽에서의 부담감이 내 스택이 되라 그들이 왔다 더 밟아라 안 밟으면 내가 밟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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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택 추가요 사장님 네 추가 됐구요 그렇습니다 알아서 싸이죠 분당 1스택을 넘겼어요 그렇죠 매자이의 영혼 약할 자 선템 아주 효율적인 템트리 넥서스를 파괴하기 위한 전령을 가져갑니다 두 분 삼십시 진짜 네 첫 전령인데 그렇죠 어? 어? 미니언 뭔가 움직임이 다이브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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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버 아니 뭐예요 다 죽여버리는데 또다시 트리플템 샘버 더킹과 플라잉삼이라 어허 그러게요 진짜 플라잉삼이라 샘버 샘버 일단 한국이 바텀 듀어라고 저희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한국 팬들 사이에서 눈도장 지켜드겠는데요 제대로? 자 다시 한번 미드 쪽에 어이구 창피할 수 있나요? 창피할 수 있.. 잠깐만 아! 깜짝이야 창피했어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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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사슬을 못 피했어요 사슬을 못 피했어요 창피했는데 그리고 타타워 깨지고 바텀타워 깨져요 네 이 경기를 뭐라고 형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뭐 예 적정한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너무 비속어 방향으로 보이니까 훙비박산 오우 훙비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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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어 cứ 이제 시동 걸어요 고맙습니다 Polsce형이 기본 일단 미드 이박까진갈 것 같죠 1번 그럼 이박까지 자 2 2 박 2박에서 보통 끝나는게 맞아요 맞게 줬는데 자! 반격 시작이돼! 밀고 나가 나가! 그냥 나가! 나가! 아니 왜? 왜? 물러나와와와와와와와? 아니! 밀고 나가야지!!!! 이거 한타 진 것 같은데요? 3이라 왔는데요? 3이라가 오셨어요 글쎄요 V3 입장에서 좀... 뭔가 호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그렇습니다 센버 센버 센버가 좀 꽝 좀 모르니 오? 오? 제약골드 제약골드 제약골드! 우와! 천골드! 예즈반? 우각 우각! 그렇죠! 맛있다! 반격의 섬화 일단은... 14분은 확정적으로 넘길지 않을까? 제아드라마 같은 역전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12분에 지금 방금 제약골드 많이 먹었는데 골드 차이가 12000... 모르겠어요! 맞어! 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V3 스포츠 아카데미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숫자에 불과하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겠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슈 제약골드 먹었으니까 캐리해줘! 그렇죠 그라켄 나왔어요! 3이라는 2권이긴 하지만 네... 여유롭게 뒤쪽으로... 오른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탑 라인전 잘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아... 아... 내 스택이 되어라 슬픔을 지킬 것 같아요 아니 진짜 22 스택이에요 니달리 지금 22 스택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와 진짜... 자... 그리고... 그냥 계속 몰아 붙여서 게임 끝내겠다라는 거죠 빨리 끝나면 또 이제 타이브레커... 혹시... 에나폰의 미친 카이팅 닭줄 견인! 카이팅! 자! 에나폰! 어어! 어! 수정화살! 버블! 그리고 책 찢겨! 책 찢겨! 만! 아 뭐 찢었어요! 1고! 들어가면서 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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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 번 죽이고 싶다 메자에 25 스택 르블랑은 집에 안 가네요 전령 어... 어이구 진짜 스탑파이어 진짜 드래곤을 멸시하면서 게임하는 게임 드래곤을 하나도! 어... 흐흐흐흐흐 이런 게임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어이구 저 직스에 그... 악랄한 미소가 보이는 인자 스탑파이어의 그 책이라도 한 번 찢어서 어어! 너가 맛집이라며 진짜 미친 화력 지금 보셨어요? 딜? 우아... 그냥 찢어밟ität 어 어어! 저기 니달리도! 니달리도!! 네미 даль—디ㄹ lifted Swami 리나타에게 들어간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찢었어요 아까부터 리나타가 제약고 много 끝 궁극기를 제가 본 적이 해 지금 레나타 80 database 에igor 자, 어휴 전멸깍 레나타! 레나타! 그래도 레나타 잡아라! 레나타 잡아라! 적대적 인수? 평타를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아, 이거는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2만 골드 차이네요 채팅창에 공간 가는 얘기가 하나 올라왔네요 레나타 그냥 딜 가자! 그렇죠, 지금 팀 데미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정말 딜을 갔으면 그러게요, AP 레나타 네 두 번째 코어템으로 라바노를 죽은 물 다 쓰고 악수로, 악수로 상대 손을 으깨버리는 제가 말하면서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내각타워 이제 다 깨졌어요, 억제기까지 17분이에요 자, 억제기까지 어우, 드래곤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었던 17분에 3 억제기 3 억제기까지 써주면서 네 자, 드락사를 반격됐어요 17 네, 여기에서 두번째 전령을 넥서스 공략에 활용하는게 트렌드거든요 전령 댄스도 한번 보고싶네요 책 또 찢어! 너도 인장 찢어 인장 자 그러면 이제 찢겼는데도 11스테이긴 하네요 이벤트 해야되요 부러게요 루나 나름 3억 제기 밀린거 다 받아먹고 그러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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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해 나는 왜 부른거야 이럴거면 아니 지금 슈퍼맨이 아 이것도 폭탄목걸이 터졌어 아 그리고 브루스가 제오와드니처 제오와드니처 브루스가 끝까지 찾고 있어요 아 걸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전령 아하 격대적인 서브입니다만 만개 샘버가 어 샘버가 터졌어요 뭐죠? 한방에 터트렸는데요 샘버가 너무 심취했는데요 샘버 전령을 갖고 있었던 그런데 그런데 슈퍼미니언이 몇마리에요 이게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아 결국 르나의 막아줘 제발 막아줘 막아줘 헤드샷 맞았어요 막아줘 19분 30초만에 넥서스 파기됩니다 제주의 19분 30초에 44킬이 나오는 대결투어 냐오징 냐오징의 압도적인 힘 33대 11로 상대를 압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냐오징이 이렇게 되면 3승 1패죠 3승 1패를 달성을 했고 DRX는 4승 0패인데 1위와 2위 다투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그리고 V3 아카데미는 전패 0승 4패 전패 영승 4패 아 글쎄요 와 야 르블랑 딜의 상태가 아우 마올 어이 몇이에요 이게 DPM 1000 돌파 아니 20분도 안됐는데 DPM이 이게 거의 1200인데요 이야 그렇죠 1200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스타파이어도 체급 차이를 알고 있다는 듯이 1코어 막 매자에 올리고 상대를 약간 거의 농락하는 듯한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줘서 그렇죠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매치업이었죠 맞습니다 오브젝트 퍼펙트 게임이 다시 한번 나왔고요 드래곤을 하나도 못 먹었다는 거는 안 먹었죠 그렇죠 안 먹었죠 안 먹었지만 못 먹었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해도 제가 본 적이 있었나 이런 게임을 드래곤을 아예 안 보고 승리하는 게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지켜본 편분들 오 역시 샘버 이거 보세요 구당주 이거 뭐 어떤 왕 본인 원딜이라고 또 원딜 주면 원딜 편바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르블랑으로 선회하신 거죠 솔직히 아 진짜 아니 혼자 진짜 아니에요 혼자 세명 다 따버리고 그러니깐요 트리플킬을 두번이나 했는데 근데 그 킬먹고 나서 한타 때 약간 무리해서 앞으로 가다가 죽은 장면들이 몇번 기억이 나서 그랬습니다 약간 좀 원딜에게는 좀 엄격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잘 알겠다 고맙습니다